자 1월 6일 제약바이오 매매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주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약했죠.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업종 대표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 소식이 나오면서 전방산업주들도 약한 모습으로 전환을 했죠. 자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재주도 마찬가지고 휴대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들은 조금 괜찮았죠. 5G주들은 혼조세 그리고 게임주들은 좀 괜찮은 모습이었고 오늘 뭐 개구충재주가 오랜만에 또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주 안철수 컴백 이런 부분 때문에 써니전자가 13% 정도 올랐죠. 그러나 같은 쪽인 안내분 6% 정도 소중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 주들은 이란 공격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해서 외국인이 상당히 매물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좀 보였죠. 자 보이다가 이란 공격 소식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주들도 더 가파르게 약세로 전환하는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외인기관들이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때렸죠 코스다. 외국인이 1300억 기관이 1400억 정도 때려댔습니다. 이 부분에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자 먼저 HLB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HLB 오늘 외국인이 18만주 기관이 16만주 투신 24,35폰드 8만 금투가 5만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자 외인기와 상클리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거래량 170만주에 5% 정도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좀 많이 하락을 한 편이죠. 지난 이번주 월요일날 7.3% 올랐다가 어제 조금 조점받고 오늘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조금 높게 시작한 후에 그냥 내려쳤죠. 후려치면서 5% 정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33일선하고 5일선이 관통하는 은봉이 나왔죠. 자 여기에서 21선까지 좀 열려있고 또 11선이 10만5천원 쯤에 좀 있죠. 여기까지 또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내려온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냥 한번 때리고 싶다 해서 외인기관이 때리자 이래서 때려서 내려온 수준이죠. 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또 월요일날 이제 낙폭과대하니까 이제 다음주 월요일날 올리자 하면 또 올라가겠죠.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추세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여기에서 좀 더 조정을 하고 올라가든 아니면은 그냥 올라가든 제약바이오는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학도 기관이 6만5천 매도 외국인이 4천주 매수했죠. 외국인의 매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3% 정도 하락을 했죠. 5일선을 그래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생명과학은 그래도 흐름이 괜찮죠. 5일선 위에서 오르고 음복 한번 나오고 쭉 옆으로 기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조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제약바이오 외인기관들이 좀 더 눌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눌러지겠죠. 눌러지면은 한 21선 또는 61선 11선 61선 이 사이까지 뭐 눌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눌려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HLB하고 HLB 생명과 지금 진행 현황을 보면은 FDA 승인 신청이 3월이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JP모건 헬스케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만한 그런 주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결국 메이저들 외인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춤을 추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8%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겠고. 자 이 부분은 지금 결국은 외인기관의 이런 부분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지션이 매수냐 매도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매도를 칠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바닷건에서 좀 올라왔죠. 엄청난 누름 다음에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내려치면서 열기를 좀 식히고 겁을 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넥사도 2.5%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금 바닷건에서 계속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모습이죠. 제약바이오가 살아나야지 같이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역시나 메이저들의 이런 매수 매도 어떤 포지션이냐 외인기관에 특히 외국인이 크게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21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죠. 이렇게 버티면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어느 시간이 일정 시점 흐르고 나면은 다시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오는 외인이 2만주 팔고 기관이 9만6천주나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1.4% 정도 하락을 했죠. 11선 그리고 이제 180에서 61선 정도까지 조금 열려있죠. 요정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승 흐름을 좀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또 어느정도 짓누를 수 있겠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짓눌렀다가 가야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셀트리온도 지금 보면은 241선 하고 단기평선 장기평선 상당히 많이 모여있죠. 모여있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상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 자체도 그렇고 올해부터 해서 램시마 SC 이런 부분이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당장 내일, 내일모레 월요일부터 그런 상황이 나타날지 아니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지 그거는 외국인의 이런 포지션 그리고 기관의 포지션에 많이 좌지우지 될 거다. 그러나 방향성은 큰 방향성은 상방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2% 정도 하락이었습니다.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빠졌죠. 8만주, 8만7천주 외인기관 매도 나오면서 은봉 4개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은봉이 180일선을 뚫었죠. 몸통을 통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4일 정도 은봉이 계속 좀 많이 나온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나타나면 61선 한번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조정을 끝내고 바로 올릴지 이런 부분 역시 외인기관의 어떤 마음을 먹느냐 여기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인기관 12,000, 15,000 매도했죠. 오늘 장중에 2.8%까지 올라갔다가 또 마이너스 4.4까지는 내려왔죠. 크게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지만 5일선 위에서 그래도 잘 마감을 했죠. 자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했죠. 2.4% 지금 외인기관의 제약바이오 때리기가 계속 전개가 된다. 그러면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메이저 기업들은 없을 거다. 살아남기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에 이런 메이저들의 특히 외인기관의 이런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옆에를 자꾸 둘러보면서 눈치를 보죠. 매지온은 HLB 눈치, HLB는 매지온 눈치, 또 셀틴은 눈치 이렇게 계속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좀 살아나야지 여기에서 이틀간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뻗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는 선방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주 강하게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오일선을 깨지 않았죠. 이 부분이 지켜진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차주에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조정하겠다 그러면 차주 초에는 좀 조정을 하다가 차주 후반 가서 JP모강 콘퍼런스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메이저들의 스탠스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죠. 오늘 장중에 오전에 좋았습니다. 고가 2.4%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3.3%나 밀렸습니다. 쭉 잘 타고 올라서고 있다가 60인선까지 잘 뚫어냈는데 여기서 그냥 밀려버렸죠. 오늘 뭐 남아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죠. 누가 외인 기관이 만들었습니다. 외인이 3만 기관이 4만 매도하면서 3% 정도 좀 크게 넣었죠. 자 그럼 5일선에 터치하면서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차주에 바로 돌릴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어떻게 핸들링을 할 거냐 단기적으로는 메이저들의 입맛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제약바이오 주들 전반적으로 좀 조종을 보인다고 해도 큰 물줄기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워낙에 많이 눌려 있죠. 한 번은 좀 상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신라젠도 뭐 똑같죠. 제약바이오는 그냥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5% 정도 하락하면서 21선 몸통을 통과했습니다. 계속 또 이제 올라서는 모습에서 또 횡보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횡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또 올라서겠죠. 이런 모습이 계속 전개될 걸로 보여집니다. 외인 기관 오늘 외인 기관이 주범이죠. 38만 20만 주 매도했습니다. 자 셀리버리가 그래도 좀 선망이었습니다. 0.3% 올랐죠. 외인 기관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인 390 기관이 430이죠. 자 이렇게 눈치를 좀 보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부 다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혼자 올라가기가 좀 힘들었겠죠. 자 3.7%까지 오르다가 강부압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못하면 혼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JP모함 컨퍼런스에서 이 다케다 하고 에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필룩수도 제약바이오치고는 그래도 0.9% 올랐습니다. 크게 많이 오른 부분이 없죠. 필룩수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다른 바이오에 비하면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21선 뚫어냈죠. 자 그렇지만 마찬가지죠. 제약바이오 좀 살아나야지 강한 반등이 나타날 거다. 그러나 다른 제약바이오에 비하면 지금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오늘 21선도 뚫어내고 240선도 뚫어내면서 외인이 또 들어왔죠. 기관도 들어오고 방해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필룩수는. 그냥 이제 다른 제약바이오의 눈치를 좀 보면서 1% 정도 올랐다.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필룩수는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에 좀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CMG 제약 4% 내렸죠. CMG 제약도 최근에 좀 올라섰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똑같이 내렸습니다. 외인기관 16만 11만 매도하면서 좀 내려섰지만 지금 위치적으로는 양호하죠.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좀 올라가다가 또 눌리는 그런 모습이죠. 조금 더 눌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5회선을 지켜줄지 아니면 좀 눌림을 당할지 이런 부분은 메이저 특히 외국인의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많이 하락을 했죠. 별다른 이유 없이 외국인이 많이 하락시키고 싶다. 오늘 조금 우울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밀어버렸기 때문에 월요일날 또 이제 기분이 좋다. 그러면 바로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 외인 수급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바이오랜드, SK바이오랜드도 어제 오른 부분 있기 때문에 2% 내렸죠. 외인이 2만주 팔고 기관이 5천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들의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좀 좋지 않습니다. 이 은봉이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시작 자체가 월요일에는 조금 낮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언저리에서 시작해서 은봉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죠. 자 그런 이제 그렇게 좀 밀어내리다가 또 밑거리를 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죠. 오늘 외인 기관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바로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제약은 오늘 제약바이오수들 그리고 시장도 전반적으로 조금 좋지 않으면서 0.2% 정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얘는 뭐 움직임이 별로 없죠. 이제 2020년 들어섰기 때문에 동남아 레미마줄람 판권 그 부분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이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한영행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은봉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5,800 들어왔지만 기관이 팔았죠. 기관이 팔면 얘는 좀 떨어지죠. 기관이 5,700 팔면서 고점에서 제약바이오는 많이 눌렸죠. 눌리다 보니까 유한영행도 혼자서 가기는 좀 아주 뻘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11선에서 또 몸통이 11선을 관통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죠. 21선 정도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전개된다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월요일도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조절하겠죠. 여기서 바로 올릴지 아니면은 월요일날 바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일지 그런 부분은 결국 외국인들 손에 달려있다. 그러나 아무튼 오늘 제약바이오 주들 상당히 별다른 이유 없이 엄청나게 크게 많이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오른 부분 거의 많이 까먹었죠. 특히 HLB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또 반등을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오른 부분 바로 반등을 주면서 몸통 속에서 양보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조금 늘려진 다음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